속보입니다. 대만에서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대만을 물론이거니와 주변지역 부리고리 국가들 특히 일본도 함께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오늘 2월 22일 수요일 새벽 1시에 규모 5.3진원의 깊이 140.9km의 지진이 대만 동부해역지역 이란에서 동쪽으로 164.2km 지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2월 18일 토요일에 규모 5.0의 지진을 시작으로 19일에 규모 4.6, 21일에 규모 4.8과 4.1 그리고 2번에 3.8지진과 규모 3.9 그리고 오늘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연속 강진의 시작은 2월 18일 날 시작되었는데 심야 강진으로 2천여 명이 숨졌던 대만 중부 난타우 지역에서 2월 18일 늦은 밤에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게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18일 규모 5.0의 지진 진앙이 다마우프 상둥단층, 다덴산단층, 추장단층, 철웅프단층 주변 지역으로 지난 1999년 9월 21일 발생한 난타우현지지 지역에 9월 21일 지진 진앙과 불과 17km 떨어져 있습니다. 규모 5.0 지진으로 대만전 지역에서 지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난타우와 장화 지역의 주민들은 상하로 흔들림 외에도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아주 크고 분명한 땅 울림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난타우현 소방국은 산간 지역의 도로에서 낙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만과 일본의 연쇄 도미노 지진입니다. 작년 9월 18일 대만에서 규모 6.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지진으로 한 명이 숨지고 140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같은 날 9월 18일에는 이번에는 일본 오키나와 현 주변 해역에서도 규모 6.1과 5.5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키나와의 강진이 위험한 이유는 오키나와는 한반도의 뒷문이 열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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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